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. 사람이 너무 큰 죄를 지으면 안 떨어질 벼락도 쫓아가 쳐맞는다고 문자 그대로 천벌받을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지적장애가 있는 저희 시동생한테 시어머니가 남긴거랑 이래저래 돈이 좀 제법 있는데요. 이거를 저희가 뺏어와도 될까요? 원제 시동생이 지적장애인인데 시동생 돈을 저희가 가져도 될까요? 제목이 너무 그래서 보자마자 많은 분들이 바로 욕부터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 그럴 거라는 거 저도 아는데 그럼에도 많이 답답해서 글 써봐요. 최대한 간단히 써볼 테니까 보시고 뭐든 좋으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. 일단 저는 결혼 9년차 아내입니다. 저희 남편한테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. 신우이 아니고 시동생이에요. 요즘 보면 그래요. 지적장애인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좀 많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. 그런데 제가 본 저희 시동생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폭력성 이런 거 전혀 없고 오히려 찬성이 너무 착해서 지금까지 그 어떤 작은 사고 한 번 안 친 사람이에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 우대채용으로 모 생산직 공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지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법 많은 돈을 모았어요. 거기다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또 쓸 일도 없다 보니까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. 참고로 저희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가 연애하고 있을 때 돌아가셨고요. 어머님은 몇 년 전에 지병으로 결국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니 저 놈을 너희한테 부탁을 좀 해도 되겠냐? 이러면서 당신이 살던 집 그거 판 돈이랑 예전에 아버님 살아 생전 가지고 계셨던 땅이랑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셨는데요. 그것도 액수가 커요. 그런데 문제는 저희 남편이 이번에 일을 좀 크게 늘리는 바람에 돈을 여기저기 정말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서 결국 저희 시동생이 이래가지고 모은 돈이랑 또 어머님이 시동생한테 따로 남기고 간 조금 자산 있는 거랑 그걸 모조리 다 끌어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사실 아무리 내 남편이고 또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지만 이걸 가져오려니까 자꾸만 제 양심이 걸리고 아니 그냥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떤가요? 자기가 정말 시동생 돈을 뺏어와도 되는 걸까요? 남편은 그냥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모든 게 불안해요.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.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. 뭐 어쨌든 간에 친형제고 장애가 있다곤 하지만 공장 취업은 가능한 정도다 이거죠? 거기다 지금은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유언도 있고 말이야. 과연 네 남편이 동생 돈만 뺏고 조금 있다가 다시 동생을 밖에 내쫓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? 동생 돈도 받았으니까 나가라고 못해. 다음 달까지는 있게 해주자. 올해 말까지 참아봐. 아니 내년 초까지만 계속 이러다가 흐지부지대고 결국 끝까지 너님들이랑 같이 살아야 될 겁니다. 근데 쓴이 남편 네 속성 정확히 아는 것 같은데요? 일단 집에 들어놓기만 하면 시값은 어쩔 건데? 딱 이런 거 말이야. 2번. 명심하세요. 그렇게 어영부영 같이 살기 시작하면 네 남편이나 너나 시동생 점점 함부로 대하게 될 거고 그러다 결국 뉴스에 나오고 돈 뺏은 거 다 들켜 온 집안 다 뒤집어지고 그러는 거예요. 시동생 돈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그냥 쳐다보지도 마요. 욕심내면 안 되는 겁니다. 그거 벌받아요. 물론 처음엔 주책감이랑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. 근데 시간 조금만 지나봐요. 시동생이 벌어오는 그 돈도 당연히 내 돈이다 이러고 있을 거라고. 그냥 이거는 애초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평화로운 겁니다. 지적장애 가족이나 친척들 학대해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 있죠. 그들이 뭐 처음부터 학대하고 돈 착취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?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지내다가 얘 돈은 내 돈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결국 뉴스에 나오는 개막장이 되는 거라고요. 3번 그래도 쓴이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낀다니까 다행이네. 근데 니남형 야 장애 있는 동생을 도와줄 생각은 안하고 돈 뺏을 생각을 해? 어머니 유언에다가 돈도 따로 받았는데 진짜 벼락을 쫓아가서 차 맞을 놈이네. 사람 새끼냐? 4번 지금 쓴이 뭐 양심의 가책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데 솔직한 저 생각을 이야기해 볼까요? 앞은 지 동생 돈 빼돌려 사업하겠다는 개 버러지 그리고 그런 놈이랑 사는 그저 그런 거 딱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. 니들 분명히 말하는데 벼락 맞을 겁니다. 5번 내가 쓴이 시어만이라면 저성에서 피눈물 흘리고 아니 그게 뭐야 염라대왕한테 빌고 또 빌어가지고 벼락이라도 보냈을 거예요. 정말로 6번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쓴이 남편 사업하는 거 볼이 나든 어쨌든 간에 무조건 망하라고 생각날 때마다 진심으로 다해 빌 겁니다. 알았어요? 7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욕을 할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게 얼마나 더럽고 큰 죄라는 건지 알고 있다 이건데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이건 무조건 네가 말려야 되는 겁니다. 뭘 고민을 하고 있어. 아니 그 돈이라도 있어야 그 시동생 나중에 살 거 아닙니까? 만약 그 상대가 이렇게 시동생이 아니라 네 친동생이라도 발 동동 구르고 고민만 하고 있을까? 돌려줄 생각이라 해도 그래. 9번 아줌마 양심 있는 척 연기하지 마요. 역겨우니까. 이미 네 남편이랑 똑같은 마음이면서 이렇게 너 혼자 착한 척하면 그 벌 너는 안 받을 것 같아서 이러는 겁니까 지금? 10번 뭐야 이거 신환 형수님이세요? 두 번째 사연입니다. 저한테 지적 장애 동생이 두 명 있는데 자꾸 선보랍니다. 저는 이제 막 서른인 여자하고 결혼 생각 아예 없어요. 아니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. 그래서 남들 다 하는 연애도 일부러 안 했어요.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총 3번의 고백을 받아 봤거든요. 그리고 그 중에는 제가 먼저 속으로 짝사랑했던 남자도 하나 있습니다. 근데 그냥 거절했어요. 왜? 그게 내 운명이라 생각했으니까. 그런데 바로 오늘 저희 아빠가 뜬금없이 자기 친구 아들이랑 선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몇 놈 있다고. 저는 단박에 거절했죠. 그런데 이제는 아빠를 넘어서 엄마까지 당사자인 저는 쏙 빼놓고 아이고 누구랑 보는 게 더 낫겠네 야는 별론디 조건이 안 좋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. 제가 비혼을 다짐한 거 사실 동생들 때문입니다. 두 명이고 얘들이 각각 지적 장애 2급 3급이에요. 물론 이런 경우라 해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비장애 형제들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결혼 욕심도 버리려고 노력을 한 거고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저요? 아기 낳는 게 두려워요.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괴롭지만 동생들 보고 있으면 감히 엄두도 안 납니다. 뭐 딩크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 있겠죠. 근데 이거는요 아이를 안 낳는 것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.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 동생들 어쩔 겁니까? 사실 뭐 그렇다고 제가 얘들 다 끝까지 책임질 거란 말은 아니에요. 아니지만 어쨌든 제 동생들이고 핏줄인데 외면할 수 있겠어요? 못합니다 절대. 그러면 그 부담 결국 제 배우자 제 가족한테도 가게 될 거라고요. 그런 게 미안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게 다는 아니에요. 물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냥 그런 문제들 눈치 보고 치이고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. 해서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해버린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제 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게 꿈틀꿈틀 기어 올라왔고 그래서 질렀습니다. 아빠 우리 집에 장애 동생 두 명 있는 거 다 말했어? 만약 그거 말 안 하고 결혼하면 사기라는 건 알고 있냐고. 정말로 나를 시집 보낼 생각이라면 적어도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랬더니 아빠가 저한테 너는 세상을 아직 한참 모른다 이런 말을 해요. 저요? 아빠가 대체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죽고 싶거든요. 아니 정말로 제가 세상을 모르는 겁니까? 만약 모른다면 뭘 어떻게 모르는 건지 여러분이 좀 알려주세요. 댓글 1번.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장애가 있는 동생이 둘이니까 너도 혼자 아닌 둘이 되어서 감당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닐까요? 댓글 결혼하면 둘이 되어서 감당해라. 그리고 반대로 결혼 안 하면 네 가정은 꾸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네 혼자 동생들 돌봐라. 이건 뭐 사면초가 어느 쪽이든 같은 결론이네. 어쩜 좋아. 2번 지적장애, 자폐, 발달장애 등은 총파를 못 잡고 나도 마찬가지죠. 바로 알아보기 어렵고 일단 키워봐야 아는 거예요. 해서 쓴이의 경우 임신, 출산 그리고 키우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될 때까지 그 긴 시간 하루하루 지옥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. 공감해요. 저도 결혼 안 할 것 같아요. 3번 혹시 쓴이 집안 건물 있고 부자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런 상황이라면 걱정하지 마라. 우리 집에 장가 오고 싶어하는 놈들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. 이런 뜻 아닐까요? 네 됐으니 아닙니다. 재산이요. 그냥 평범하구요. 막말로 제가 남자라면 소개를 해준 사람한테 욕부터 박을 그럴 조건이에요. 이제 됐죠? 4번 둘 중 하나구만. 멀쩡한 자식이라도 탈출을 해서 잘 살아라. 혹은 큰 딸내미 팔아가지고 사위를 ATM기로 삼겠다. 이거죠 뭐. 5번 주작 아니야? 아니 지적장애 동생이 두 명이나 있다는 걸 아빠 주변에서 그것도 친구라며. 이걸 모를 리가 있어요? 자기 친구인데? 됐으니? 물론 저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. 아닌데. 근데 모를 수도 있다 봅니다. 왜? 아빠 친구라고 했지만 뭐 가족끼리 같이 놀러를 간다든지 서로 얼굴을 본다든지 하다못해 밥을 먹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. 그리고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. 너 동생들한테 장애 있는 거 그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. 물론 이렇게 해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순간 다들 알겠지만 저희 가족은요. 우리 가족 사이에서 지적장애라는 이 말이요. 그냥 볼드모트예요. 입도 뻥끗 못해요. 6번 제가 보기에 쓰니 부모님들은 동생들 때문에 큰 딸내미가 평생 결혼 못할까 그게 걱정돼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일단 대화를 좀 차분히 해보는 게 어떨까요? 2번째 사연은 그렇다 칩시다. 첫 번째 이거는 진짜 이게 물론 뉴스 같은데 보면 진짜 어릴 때 자식 버리고 간 부모가 자식 죽으니까 보상금을 받아 처먹겠다고 오는 미친 있죠? 그래 사람이니까 악마보다 더한 것들도 있는 법이니까 뭐 그걸 안 돼. 그래도 안 돼. 와 이거는 와 진짜 막 얼굴이 막 진짜 막 버즘이 피는 느낌이 드네. 이야 진짜 용서 안 된다. 제발 주작이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